엔지니어 레이더, 레이더 파괴 준비하세요. 이 포대는요? 포대는 액체얼에서 부실거고, 우측에 있는 레이더는 알파에서 부실겁니다. 블루팀 현이치 어디에요?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왜 MOHB가 여기있어, 미국은. 저 레이더 부수면 되나요? 굿샷 굿샷 굿잇 레이더 폭파 완료 그린팀 선두로 계속해서 전방에 작전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아, 스나이퍼 있을 것 같아. 320도 지금 반파센터로 완전 부서지지 않아요? 하인데드 발견. 확인. 아니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에다가 폭탄 발라 놓고서 아군들 빼주다는데 터뜨리면 어쩌자는 거야. 뭐야. 아니. 아니 어떤 바보가 미사일에 폭탄 붙여갖고 아군들 빼주다는데 터뜨려. 지금 저게 이거 의료전. 블루팀 위그룹. 블루팀 위그이로. 블루팀 위그룹. 아, 참, 진짜. 블루팀 위그룹. 블루팀 위그룹. 블루팀 위그룹. 핵사체에 이은. 음. 블루팀 위그. 이게 뭐야? mutta里야. 핵폭탄을 사첼로 해체한. 블루팀 위그룹. 블루팀 위그룹. 누구는 틀린 줄 알아요? 아니, 왜? 해체랑 파괴랑 차이를 모르죠? 스카드 미사일을 사체로 잃어서 잠금했지 아니죠 폭발물 플러스 폭발물은 당연히 그 폭발물만큼의 화력이 나오지 옆에 폭탄 터트렸다고 그 폭탄이 뿅 하고 해체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폭탄을 깔아놓고 터트렸는데 안전불감증 그게 마을 하나를 그냥 날려버리는 이사일인데 그걸 그냥 뿅 터트려버렸으니 지금 제 1분데마다 저는 좋아요 그런같아요 오케이 됐다 뒤에 펑터는 기치의 킹트라이 형이 아닌가요? 그래서 어? 되는데 나 죽어 저 잠깐만 무기 A6로 바꿀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